백마탄 왕자네! 왕자를 만나네. 약간... 정답. 오! 야, 근육으로 이겨내는 거다. 힘으로 안 되는 거라니까. 그리고 매운 거 먹으러 가면 되니까. 아, 최고다! 동현이가 또 사실 원래 대본상에는 조금 발라비 같은 스타일이어서... 대푸는 뭐 타로로 어떤 거 보고 싶어? 연애운? 좋은 거 나올 거 같지 않아? 관상이 좀 혼자 사이 관상인가요? 그렇지는 않은데 좋은 거 나올 거 같지는 않아, 일단. 이거 확실해? 바빠야? 오는 게 나을 거야. 오케이. 어쩐지 손끝에서 찌릿찌릿하더라고요. 이거 아닌 거 같아. 이거였던 거. 이거, 이거다, 이거다. 어? 백마탄 왕자네! 왕자를 만나네. 아, 왕자님은? 어. 왕자님 같은 공주님이지 않을까요? 일단 뭐 좋은 거 나온 거 같아요, 좋은 거. 아, 이거 뜻을 보니까 돈이 좀 많으신 여자분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? 아, 말도 있으시고. 갑옷도 있으시고. 금붙이도 들고 계신 거 같은데? 이게 사회적 위치와 어느 정도 자산이 좀 있는 분을 여유로우신 분을 만나는 거 같아요. 좋은데요? 어, 좋네. 알겠습니다. 그럼 제가 한번 형님 한번 타로 봐드리도록 할게요. 옛날에 원카드 좀 했거든요. 어, 나쁘지 않네요 상담원이. 무조건 이거 해줘야 된다. 아, 그거 욕심부리는 거 같은데? 오! 야, 근육으로 이겨내는 건가?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? 자, 형님. 어떤 운세 봐드릴까요? 최근에 결혼한 지 한 6개월 됐어요. 가정, 생활. 어, 가정운.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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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! 이야... 약간 가부장적인 남자였잖아. 자, 일단은 우리 호텔에도 몇 성 호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이건 지금 별이 몇 개예요, 봐보세요. 별이 무려 6개잖아요. 야, 6성이야. 6성급 남편이다. 아, 6성. 굉장히 훌륭한 배우자의 표본이라는 게 나타나 있고 사실 이 가운데 서 있는 게 형님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는데 밑에 받아먹는 게 형님이에요. 아이고... 이제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면 형수님이 주는 대로 받아먹고 말을 잘 들어라. 그리고 항시 무릎을 끌어라.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다. 그리고 여기 보세요. 형수님을 뜻하는 이 분께서 이 약간 천칭 같은 걸 들고 계시잖아요. 항상 형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형님은 그저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형수님을 바라보고 이게 지금 손에서 뭘 떨구잖아요. 이게 뭔지 아세요? 용돈이에요. 용돈 받아 쓰세요. 아... 네, 주는 대로 용돈 이렇게 받아 쓰시고 이렇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이거 와이프 볼까 봐 두렵다, 이거는. 타로카단에 질문이 적혀있다고 하셨으니까 두... 어? 딸려 나왔어? 좋은 음인데요. 아... 잘해주고 첫 번째부터 더풀 굉장히 어려운데요.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뭔가의 웃음벨이라고 한다면 단연 애니메이션이 아닌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웃음을 많이 찾거든요. 일상에서 근심 걱정을 버리고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 세계로 좀 퐁당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느끼면서 가장 좀 행복하고 웃음이 나지 않나 요즘 그래도 뭐 제 웃음벨은 함께 살고 있는 와이프랑 강아지들이죠. 네,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. 질투다네요. 기사님께서 빨리 찾아와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. 무조건 동의죠. 저도 동의요. 현관문을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는 정말 이제 에너지 바가 쭉쭉 닿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에어컨이 없는 곳은 무조건 매운 공 하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? 저는 명확해요. 사람 많은 곳. 어떤 큰 행사를 가게 되면 어우 약간 내 기를 뺏어가는 것 같아요. 행사를 이렇게 쭉쭉쭉. 그래서 그럴 때 좀 집에 가고 싶다. 아 저는 개인적으로 매운 게 엄청 땡기는 날 있잖아요. 그런 날 있죠. 네, 그런 날 빨리 집에 가서 매운 거 먹으러 빨리 그때 집에 가고 싶다. 딱 뻘뻘 흘리면서 뻘뻘 흘리면서 에어컨 시원한 에어컨 틀고 아귀찜? 아귀찜 맛있어. 아귀찜 뮤지어 한 바가지 나왔는데요? 콧나물이랑 소초장이랑 싹 찍어가지고 미쳤다. 넘어가시죠.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타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심령 현상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 주위에서 한 번쯤 상상해 봤을 만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 귀신이라서 무서워 이런 느낌보다는 공감돼서 무서워가 클 것 같아요. 집에 돌아가실 때 무서울 수 있잖아요. 친구나 아니면 연인과 함께 오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집보다는 지금 날씨에 좀 습하고 덥잖아요. 저희 영화 보시면 아주 그냥 가득성까지 싹 시원해집니다. 그리고 매운 거 먹으러 가면 돼요. 아 최고다. 영화 보고 매운 거 드시면 돼요. 몸이 이렇게 어슬어슬하지 할 때 뜨거운 거 매운 거 한 번 딱 먹으면 아귀찜으로 아귀찜? 저는 이제 마지막 장면 찍을 때 그때가 세트장이 아주 기가 막히게 진짜 진짠지 가짜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상대 이제 배우님도 마찬가지고 뭔가 극장에서 확인하세요. 저는 팝콘 오리지널 반이랑 그다음에 카라멜 반 탄산은 가장 큰 걸로 하고 혹시나 조금 민폐가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오징어라든지 아니면 나초를 좀 시켜서 대신에 나초 소스를 추가하는 편이에요. 듬뿍듬뿍 찍어먹는 거 좋아해서 저도 일단 뭐 제일 좋아하는 게 오징어 몸통 부위 있잖아요. 네. 몸통 부위를 예고할 때 일단 먹습니다. 후반부는 팝콘으로 마무리해. 거의 뷔페인데요. 뭐 뷔페로 가야 돼. 너무 명확해요. 먹는 것 요즘 따라 막 새콤발콤한 거 막 그 열무 비빔밥 이런 거 있잖아요. 거기에 이제 고기 싸먹는다든지 근데 고기 먹다 보니까 또 탄수화물이 땡기는데 거기에 뭐 된장찌개를 추가시키니 만에 막 이런 많은 좀 고민들이 너무 힘들게 돼요. 저를 왜냐하면 몸도 관리해야 되고 시중 관리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 먹는 것 때문에 저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내 앞에서 이렇게 약간 눈치 보게 자꾸 비교가 이렇게 돌아가게 불편하네. 따로 질문을 하시던가 사실 다 행복하다고 사는 거잖아요.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많이 드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하면 좋은 라이프이지 않을까 저는 근데 뭐 좀 너무 형식적인 답변일 수 있는데 진실되게 말하자면 처음에 그 캐릭터를 봤을 때 저는 바로 운명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너무 나랑 닮은 점이 많아가지고 잘 표현해 볼 수 있겠다. 동인이가 사실 원래 대본상에는 조금 발라리 같은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 분이 있어서도 되게 유쾌하고 재밌다라고 느껴서 딱 보자마자 오케이 해보자 하고 싶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. 운명처럼 찍어놓은 걸 보면서 가끔 모니터 하면서 어색하지 않고 잘 어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연기도 재밌기도 하고 할만하구나 그런 게 약간 이동작품에서 그런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. 그 현장에서 주는 기운이라는 게 조금 더 그 상황에 몰입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거든요. 그리고 현장 촬영 현장씬이 굉장히 많아서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연기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행운이다. 흥행을 떠나서 영화관에서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귀한 일이잖아요. 그쵸 또 CGV와 함께하니까 CGV와 함께할 수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굉장히 큰 영광이죠. 큰 영광이죠. 모두 모두 재밌게 봐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아주 시원하게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나중에 여러분 타로카드 이름도 한번 같이 너무 붙여주세요. 타로카드 뭐다. 왜 44야. 4, 4, 4. 저한테는 이 숫자 4가 행운의 숫자거든요. 남들은 7이나 뭐 이런 게 행운의 숫자겠지만 한 평생을 4가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한테 크나큰 행운입니다.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. 타로카드 이름은 뭐 하시죠? 플라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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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관적인 굉장히 직관적인 이름이네요. 직관적. 꽃처럼 향기로운 몸에서 그런 냄새만 나시길. 저의 타로카드 이름은 포포포입니다.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. 4, 4, 4라는 의미와 그냥 방골 기질이 컸던 것 같아요. 남들은 4는 뭐 무서운 숫자다. 우리나라에서 4층을 표기할 때는 F층으로 표기한다. 이런 것들 싫었어요. 왜 그렇게 생각해? 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? 나는 4가 좋다라고 생각해. 해서 그렇게 믿다 보니까 진짜 4가 좋아졌어. 이렇게 서로 사랑을 많이 나누라는 지금 막 만든 것 같은데 6월 14일 CGV와 함께하세요. 와우 저의 행운의 숫자 4를 여러분들한테 좋은 의미로써 전달드립니다. 저희 꼭 보시면 포포포 똑같은 의미들이 포포포와 플라워 플라워 많은 사랑 포포포 홈 홈 플라워 포포포포 감사합니다.